다른 뜻에 대해서는 몬테네그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몬테네그로는 유럽 남부 발칸 반도의 아드리아해 연안에 자리 잡은 공화국이다. 서쪽으로 아드리아해와 크로아티아, 북쪽으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동쪽으로 세르비아, 남동쪽으로 코소보, 남쪽으로 알바니아와 국경을 접한다. 구코 몬테네그로는 이탈리아어로, 검은산, 이란 뜻으로 로브첸 산을 가리킨다. 수도는 포드고리차이지만 헌법상 수도는 채티네로, 옛왕도라는 뜻의 프리에스토니차로 정해져 있다. 몬테네그로의 역사는 9세기 비잔티움 제국의 제후국이었던 두크랴에서 비롯된다. 초기 두크랴은 보이슬라블레비치 가가 지배했다. 1042년에 보이슬라프 왕은 즉위 25년 만에 발회해서 비잔티움 제국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어 두크랴은 독립을 이루었다. 두크랴은 보이슬라프 왕의 아들인 미하일로 치세와 보딘 치세의 전성기를 누렸다. 11세기부터 이 나라는 제타공국으로 알려지게 된다. 제타공국은 라슈카와 통합하여 츠로노예비치 왕조시대부터 제타는 츠르나고라 혹은 베네토어로 몬테네그로로 불리게 된다. 중세말 이래로 주권을 공국이었던 몬테네그로는 1878년에 오스만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독립을 인정받았다. 1918년부터 몬테네그로는 유고슬라비아의 일부가 되었다. 2006년 5월 21일 실시된 독립국민 투표에 따라 몬테네그로는 그해 6월 3일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했다. 독립 당시의 국명은 몬테네그로 공화국이었으나 2007년 10월 22일에 국명을 몬테네그로로 바꾸었다. 몬테네그로는 인간 개발 지수면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유고슬라비아 연방이었던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와 더불어 실패 국가 지수에서 보통 수준을 보인다. 몬테네그로는 유엔 유럽안보협력기구 유럽평의회 중앙유럽자유무역협정에 가입했으며 지중해 연합의 창립 회원국이다. 이 나라는 2008년에 유럽연합에 공식 가입 신청을 제출했으며 2010년에 후보국 지위에 오르기를 희망한다. 몬테네그로는 2017년 6월 5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몬테네그로는 1878년 몬테네그로 공국으로 독립하였고 1910년에 완국이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승 국가가 되었으나 1918년 11월 세르비아에 통합되어 유고슬라비아 완국의 일원이 되었다. 1941년에 추축국의 점령, 1945년 공산군에게 점령당해 1991년까지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되었고 그 이후 2006년 5월까지는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과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 속해 있었다. 2006년 5월 21일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분리 독립 투표가 실시되어 투표권자 86.5%의 투표와 투표자 55.4%의 찬성으로 독립이 가결되었다. 몬테네그로, 코토르만, 국토 대부분이 산지 또는 고원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아드리아해 연안을 따라 비교적 좁은 평원이 존재한다. 국토 동남부의 제타강 유역의 평야지대의 수도인 포드고리차를 비롯한 여러 도시가 위치한다. 몬테네그로의 행정구역 이 부분의 본문은 몬테네그로의 행정구역입니다. 몬테네그로는 21개 지방자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도 포드고리차는 2개 지방자치체로 나뉜다. 2006년 6월 5일부터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서 분리 독립을 한 뒤로는 처음으로 내각 책임제으로 채택이 되었다. 2011년 기준 몬테네그로인이 전 인구의 47.4%로 다수를 점하고 있고 세르비아인이 31.6%를 차지해 두 번째로 많다. 그러나 몬테네그로인과 세르브인은 같은 혈통으로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으로 민족적인 소속감의 차이에 불과하다. 그 밖에 보슈냐크인, 알바니아인, 롬족, 크로아트인 등이 거주한다. 과거 공용어는 세르비아어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 몬테네그로어 독립이 추진되어 2007년 새로운 헌법에 몬테네그로어를 공용어로 명시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국민의 46.9%가 세르비아어를 모어라고 답했으며 몬테네그로어가 38.5%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보스니아어, 알바니아어, 로머 등이 사용된다. 문자는 키를문자와 로마자가 대등한 지위를 누리는데 웹문서의 기록 등 일상에서는 대부분 로마자가 사용되고 있고 키를문자의 사용은 현저히 줄고 있다. 2011년 현재 이 나라 주민의 다수는 동방정교회를 믿는다. 그 다음으로 무슬림이 많으며 가톨릭이 3.4%로 세 번째로 많다. 몬테네그로는 인구의 4분의 3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양과 염소의 사육이 주를 이룬다.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농업에 적합하지 않아 일부 하천유역에서 농경이 이루어진다. 그 내에서는 석유가 산출되며 가내수공업과 임업이 일부 발달하였다. 보크사이트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건설된 도시가 수도인 포드고리차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공업개발에 주력하여 공업생산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공산체제 동안에 전기발전, 철강, 알루미늄 납, 아연광업, 임업, 목재가공, 섬유담배제조업 등을 기반으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무역선박업이 발달하였고 특히 1980년대 말에 관광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세르비아와 함께 경제제재를 당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경제재정적 위기를 맞았다. 이즈민구의 3분위 2가 최저 빈곤선 이하를 밑돌았고 1993년 재정손실은 최대 63억 9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산업생산이 거의 정지되고 휘발유 담배 등 물자가 부족해지자 아드리아해에 인접하고 있는 스카다루오가 알바니아와 이어지는 해상루트로서 밀매거점이 되기도 했다. 1997년부터 세르비아의 경제지배를 비판하고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세르비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마르크화를 도입하는 등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펴나갔다. 그 결과 2002년에는 경제적 독립을 완전하게 이루었고 이후 사유화 정책 개혁법 추진 부가가치세 도입 유로화의 공식화폐 지정 등이 이어졌으며 경제개혁 중기계획인 아젠다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가 밀거래와 돈세탁 도박 러시아 마피아 등의 온상이 되리라는 일부 의견도 있다. 이 부분의 본문은 몬테네그로의 대외관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